오늘부터는 이 인형을 놓고 제 분신처럼 활용해 볼까 합니다 지금 스테아린산 칼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스테아린산 칼슘은 절대로 스무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억울 아닙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고 손정민 군이 얼마전에 그 얼마전 라인에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해부학 실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테아린산 칼슘 성분이 시체 보관용 영양백이라는 얘기 때문에 무슨 뭐 시체를 유기를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시 꺼냈고 뭐 시체 상태가 멀끔했고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가지 말들도 많고요 그게 왜 틀렸냐면 제가 봤을 때 해부학 실습을 하다가 실습 과정을 하는 도중에 거기에다 지갑을 놨을 거고 그때 시신이 스테아린산 칼슘으로 많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겠죠 그 유명한 방부제 처리 있잖아요 방부제 처리 그런 성분들이 많이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갑에도 그래서 묻은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확대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끌고 가다가 만약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이 그 동석자의 또는 친구의 측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진실규명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웃음거리가 되고 또다시 유튜버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자극적인 걸로 돈을 버는 쓰레기들이다 라는 프레임에 가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급히 영상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근래 1시 38분 1시 47분 그리고 3시 31분 57초 영상을 CCTV를 다 올렸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양립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왜 다 올렸냐면 이 사건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에서 어떤 일로 인해 손정민 군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게 지금 단서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팩트를 기반으로 가장 보고 싶은 게 CCTV를 깨끗하게 보는 건데 그 CCTV를 볼 때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CCTV를 많이 화제 개선을 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가지고 어떤 분께서 쓰셨어요 이걸 집단 사례다 저는 솔직히 집단 폭행 집단 사례 이거 너무 오바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골든건 내용을 보면 제가 동석자이를 두둔하려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둘이 재밌게 노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분위기 이게 뭔가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건 뭔가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석자이를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석자이가 완전히 의혹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소설을 쓰고 그리고 막말로 보니까 조회수 막 올리고 크는데 열을 내는 가운데 너무 많은 추리소설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솔직히 제가 그동안 이 스테알린산 칼슘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진작에 습득을 했거든요 주변에 그 의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해부학 실습을 할 때 실습하는 과정 중에 지갑 같은 거를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주머니 안에 넣고 있다가 묻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하려다가 안 했던 이유는 괜히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빌미가 돼서 어떠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제가 봤을 때 이 성분을 가지고 이상하게 끌고 갔다가는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석자이 또는 친구의 진짜 반성하세요 그쪽 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뭡니까? 집단 사례도 나오고 마약도 나오고 뭐 지금 각양각색입니다 동석자의 친구의 제가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맞아요? 얼굴도 맞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니까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랑 친하게 그렇게 지냈던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이건 뭐건 기억이 나건 안 가건 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둘째 문제고 최소한의 노력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쉬운데다가 얼마 전에 뭐 고소를 했는데 뭐 합의부금을 받고 어쩌고 가면 갈수록 듣는 내용 자체가 계속 이미지가 안정적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동석자 A 또는 친구 A님 반성하시고요 좀 나오셔가지고 얼굴도 까시고 이름도 까시고 거짓말 탐지기도 해주시고 시원하게 의혹을 푸세요 이게 뭔 짓입니까? 만약에 그쪽이 죄가 없다고 하면 진짜 별의별 의혹을 다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이 지금 말이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말이 양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CCTV에 관한 것들도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제발 좀 수사기관 분들 좀 다 까주세요 그래야 의혹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토요일이었습니다 예비가